한글자막 by 한효정 첫바퀴 돌듯 끝이 없는 방황에 오늘도 매달려가네 거짓신 줄 알면서도 겉으로 한 감추면 한숨 섞인 말 한마디에 나만의 침실 담겨있는데 이제 와지는 게 무엇을 더 보태려 하나 기울여 듣지 않고 달리 보면 그만인 것을 못 그린 내 비는 곳 무엇으로 채워지려나 차라리 내 마음에 빛이 내 모습을 끓여가리 엇갈림 속에 긴 잠에서 깨면 주위엔 아무도 없고 묻진 않아도 나는 알고 있는 곳 그곳에 가려고 하네 근심 쌓인 순간들을 힘겹게 보내면 지워버린 그 기억들을 생각해내고 또 잊어버린걸 이제 와지는 게 무엇을 더 보태려 하나 기울여 듣지 않고 달리 보면 그만인 것을 못 그린 내 비는 곳 무엇으로 채워지려나 차라리 내 마음에 빛이 내 모습을 끓여가리 차라리 내 마음을 끓여가리 아하 참가자 이제와 지은 그 곳을 더 보태려 하나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달리 보면 그 말인 것을 못 그린 내 빛고 곳으로 채워지려 나 사랑이 내 맘에 빛이 내 모습 그려가리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. 노래 안 들었습니다. 요즘 같은 날은요. 도심지보다는 교회로 나가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. 아니 왜요? 도심지에서는요. 이렇게 계절의 변화를 날씨가 변했다든가 의상이 변했다든가 이런 걸로 느낄 수 있잖아요. 그런데 조금 교회로 나가보면은 길가에 하늘하늘하는 코스모스가 피어있는 거 볼 수 있고요. 또 누렇게 익은 벼에서 하게 고개 숙이고 있는 거 이런 좋은 풍경 볼 수 있잖아요. 아니 얘기만 들어도 눈앞에 아른거립니다.